여러분 중에 쇼컷 fm 드릉드릉 허버허버 안산 논란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안산은 일본 컨셉의 술집을 보고 한국에 매국노가 많다는 인스타를 올리게 되었고 그 일본 컨셉의 사장님의 가게에는 수많은 개념 없고 뇌에 구멍 뚫린 사람들이 몰려가서 바이럴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이 심하고 맛은 형편없다. 별로 이문이다 영어 실력이 쳤도 구리다는 여기가 일본인과 존심도 없네 라는 별점 테러를 하고 나섰죠. 안산의 좌표찍기식 테러에 대해서 광우병 걸려 뇌에 구멍 뚫린 인간들은 죄 없는 자영업자 죽이기에 나섰고 이에 대해 자영업단체는 안산을 고소하기에 이르럽니다. 아무런 죄 없는 자영업자에게 별점 테러와 살해 협박을 저지르는 그쪽 인간들은 이 고소에 대해서 애국자가 고소 먹는 세상이 한심하다. 고소한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냐 어이없음 죄로 한국에서 일식집하는 매국노에게 매국노라 했는데 고소를 먹는다. 이거 완전 홍길동이네 일식집하면 욕 처먹어야지 라는 말을 쏟아내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은 어디가고 비상식적인 전흥아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저런 댓글을 공감하는 인간들 중에 일식집 오마카세를 하는 인간이 없을까라는 궁금증 말이죠. 그래서 여성시대에 있는 자영업자 달그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한녀들의 울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자카야 하는 여시들 안산 문제 갈라치기로 안 커지길 바라는 사람 있어? 나 일식당하는데 너무 불안해 이자카야 불매운동으로 퍼질까봐. 우리나라 일바 존나 많아서 불매운동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괜찮아. 라고 말하며 일본을 증오하는 노노재팬을 하지만 일식집을 운영하는 뇌에 구멍난 여자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한 여성이 올린 이 댓글인데 여시들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장사 시작한지 반년됐는데 우리 가게 앞 뭔 쪽지가 왔더라고 문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한 느낌의 쪽지라서 모지하고 열어봤거든. 근데 매국노라고 적힌 쪽지 있었음 아 진짜 소름돋아. 가게 앞에 cctv 확인하니까 새벽 6시쯤 가게 앞 서성거리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거 가게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안간힘 쓰더라 와 진짜 소름돋았어 진심. 이게 뭐지 싶어서 경찰 신고하고 싶은데 이거 신고 가능하겠지? 라고 말하며 이 여자는 매국노라는 쪽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안산이 매국노라 말했을 때는 그렇게 응원하더니 이제 와서 정치병 걸린 사람 많고 정신병자가 많다는 여성들 나도 이자카야 운영하는 여시인데 안산 이슈 여시에서 볼 때마다 나 매국노안인데 그 생각 들어 나 일식집을 운영하지만 매국노안이라고 난 일식 돈가스 여시인데 무섭다 진심 나도 일식집 여시인데 요즘 미치겠어 안 그래도 장사 안되는데 이런 논란까지 생기니까 내가 저런 거 받았다 생각하니 숨이 막히네 이자카야 컨셉으로 개업 준비 중인데 접어야 하나 싶다 라는 우리 여성들의 울분이 보이시나요? 시발 진짜 존나 웃기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가 한 가게를 좌표 찍고 매국노라 발언할 때는 좋다고 응원하더니 늑다리 두 명이 매국노라는 쪽지 적었다고 정신병자 정치병자라 바로 욕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진짜 이게 코미디가 아니면 뭐가 코미디일까요? 안산이 좌표찍기를 시작했고 그에 따라간 뇌숭숭 구멍 뚫린 인간들의 좌표찍기 동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좌표찍기에 동참하며 즐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좌표찍기의 타겟이 본인에게 오니까 정신병자 정치병자라 욕하는 여성들의 모습 이게 여러분과 같은 한 표를 가진 그쪽 지지자의 지능 수준인 겁니다. 한국에서 일식집하는 매국노에게 매국노라 했다고 고소 먹는 건 어이없다 일식집하면 욕 처먹어야 한다. 36년 걸려서 독립한 나라에 외놈이 많다고 일식집을 매국노라 욕하는 여성들. 본인들이 던진 부메랑에 본인들이 맞는 거니까 달게 맞으셨으면 하네요. 한심한 안산 지지자들의 근황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늘 일식집 초밥 시켜 먹고 포켓몬빵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같은 한 표